아이돌과 아이돌을 받아 아이돌을 받아 아이돌을 받아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흥분해 하시마라고 이 사태를 앵정하게 파악을 해보라고 왜 그랬는지 어떻게 참습니까? 어? 이 두 인간지를 그냥? 참 사도 낭만하고 있네 야 니가 먼저 내 마누라 꼬셨잖아 뭐 꼬셔? 말 조심해 이 마누라가 먼저 꼬리 치워 덤벼는데 어떡하냐 뭐라고? 응 아주 아주 잘 됐어 이참에 마누라를 바꾸라고 뭐라고요? 괜찮으니깐? 그런거야 아예 오늘 저녁에 약혼식을 치우라고 뭐라고요? 아유 참 약혼식을 치우라고 그렇게 화내지만 사실은 모두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잠깐 미소를 입고 파악을 할 때 그래도 일약하나 모든 어쨌든 여자가 혹은 할 때 언제나 그게 남자가 있지 여자들 여자들이란 늙거나 늙거나 젊거나 똑같이 내 말 따라해 봐 여잔 똑같은 고 지하 고 지하 지하 고 감사합니다.